전남 무한에서 미스터리한 물체가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간 제작진. 직접 상황을 도착한 목격자를 만나봤습니다. 저쪽에서 불빛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었어요. 서방서 위에 나무 위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냥 빛이 환했어요. 밝았어요. 밝았는데 형태가 보였는데 납작하고 둥그런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장 안에 있는 CCTV로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찍혔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거 보고 정말 소름끼쳤습니다. 대체 무엇이 목격자를 이토록 소름끼치게 했을까. 영상의 오른쪽 위를 주목해주세요. 어두운 밤하늘에서 홀로 빛을 내며 서서히 이동하는 이것.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혹시나 UFO가 아닐까 싶어서 제보를 한 거죠. 정체가 좀 하루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진짜 UFO라도 나타났던 걸까요? 오늘은 미스터리 앤. 무한 상공에 나타난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영상이 조작됐거나 카메라의 문제점은 아니었을지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형태의 특징 그리고 데이터 물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조작일 가능성은 적고요. 광학적인 현상에서 발생하는 렌즈 플레어라든지 빛번짐 이런 거로 볼 수는 없고요. 실제 상공에 특정 피사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물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이 찍혔다는 것. 대체 뭐였을까? 드론 아닐까요? 드론? 드론은 이제 농약 방지할 때 많이 써요.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드론. 농촌에서도 방제 작업용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요. 드론은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 사람이 몇 시간에 걸려서 할 일을 몇 분 안에 끝내주기 때문에 이제 필수품이죠. 그렇다면 혹시 이 물체 농업용 드론은 아니었을까요? 저희 방제용은 고도가 20m고 제한이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올리고 싶어도 그 FC 자체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1몰 그거는 안 됩니다. 자기 시야에 드론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의문의 비행체는 상당히 높은 고도에 있고 게다가 농업용 드론이 뜰 수가 없는 밤 9시 20분경에 포착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드론으로 밤하늘을 촬영했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되는데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봐도 움직이지 않는 드론. 왜죠?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이 비행 금지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이었죠. 비행체가 나타난 곳 근처에는 무한국제공항이 있는데요. 항공기의 원활한 비행을 위해서 공항 주변은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공항 근처에서 포착됐으니까 비행기 불빛일 확률도 있어 보이는데요. 공항 측에 확인해봤습니다. 하지만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항로와 의문의 비행체 진행 방향은 다른데요. 드론도 비행기도 아니라면 정말 UFO가 나타나기라도 한 걸까요? 오랜 시간 UFO를 연구해온 전문가를 만나서 함께 영상을 분석해봤습니다. UFO와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UFO는 금속성의 비행물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특히 대낮에는 은백색을 바라거나 밤중에는 플라스마 현상 때문에 기체 주변의 대개의 이온화 현상으로 발광 현상을 일으킵니다. UFO로 오인되는 경우는 상당히 케이스가 많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광학 현상, 햇빛에 의해서 또는 야간에는 가로등 불빛에 의해서 반사를 일으켜서 오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 대기 현상, 인공위성 같은 경우도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을 내면서 움직이는 것들은 우리가 UFO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공위성은 밝은 빛을 내면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UFO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비행체 역시 인공위성은 아닌지 천문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인공위성이 보통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크기가 커서 밝기도 매우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밤하늘에서 달을 제외하면 가장 밝아지기도 합니다. 인공위성 중에 하나인 국제우주정거장과 비교해보니까 상당히 흡사해 보이죠. 그럼 진짜 인공위성일까요? 저도 당일에 정말로 국제우주정거장이 해당 시간이 떴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날은 9시 30분경에 밤하늘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이 지나갔고요. 아마 시간상으로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문의 비행체는 9시 20분쯤에 지나갔고 국제우주정거장은 10분 뒤에 지나갔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 뭐가 나타난 거였죠?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 별도 식별이 돼요. 별도 식별이 될 정도고 주변의 가로등을 보게 되면 가로등은 굉장히 작지만 빛이 분산되면서 굉장히 큰 광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큰 광원으로 보이거든요. 이거와 똑같이 공중에서 비행하는 피세체가 빛을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보다도 굉장히 크게 기록됐을 당시가 높아요. 카메라의 특성상 빛이 분산되면서 원래 크기보다 더 크게 빛나는 비행체처럼 보였을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 영상뿐만 아니고 전후반의 다른 영상을 보게 되면 주변에서 상공에 날아다니는 비행물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놀랍게도 이날 CCTV에 포착된 빛나는 비행물체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빛을 깜빡이면서 지나가는 비행체를 확인할 수가 있죠. 꽤 여러 대가 짧은 간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물체들은 또 뭘로 보이시나요? CCTV에 포착된 모든 비행체들이 같은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건데요. 잘 살펴보면 비행물체들이 전부 화면의 오른쪽 같은 지점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항로를 향해서 비행하는 걸로 보인다고요? 목격자를 깜짝 놀라게 했던 미스터리한 비행체 역시 다른 비행체들과 똑같은 지점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날아갔습니다. 신기하죠? 이거는 앞단에서 보였던 다른 비행물체의 비행 동선하고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조종하는 그런 비행물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양한 추측을 남기고 사라진 미확인 비행물체 그 미스터리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